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제TV 안성욱입니다 두산 에너 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금요일날 제가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고 저희 전문가님한테 좀 부탁드려요 영상 하루 좀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다시 왔습니다 월말에 좀 한번 더 가야 돼 가지고 그때도 부탁을 드리겠으나 한번 쭉 보도록 하자구요 브리핑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허빙제TV 무료수준 종목으로 오늘 수익들 다들 내셨죠 저희 허빙제TV가 더 가까워도 채널 추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수준 종목으로 장전 뉴스 주도주 관련 종목까지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혜택 누군가는 돈 주고 받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돈을 주고 받는 정보를 저희는 무료로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순환의 구조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희도 잘 된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우리도 잘 되는 거다 우리도 성공하는 거다 이 관점으로 시작을 한 게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저희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큼 시간 투자 금전장애 투자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무료의 혜택들 저희 장 좋아지고 또 괜찮아지고 여러분도 괜찮아지고 그러면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때까지 누리실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다 챙겨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빌 보겠습니다 아유 두빌 이거 리포트가 계속 나오네요 리포트가 두상의 어빌리티 선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면서 리포트도 좀 나와주고 수급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17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적인 사우디의 원전 추후 협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사실 나와주고 나면서 양매도가 나와주며 조정폭을 보여줬으나 이게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2일 동안 보여준 흐름으로 인해서 이 악재에 나와뒀었던 그 메이저들의 물량 이게 하나의 좀 페이크 기질이 좀 있다라고 보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거래일 동안 뭐 기관들의 매도가 좀 찍혀져 있는데 뭐 사모, 보험, 투신 이쪽에서 나와주는 물량은 크게 무의미하다라고 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쇼커버가 들어와주면서 늘림목 구간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장대음봉이 나와주고 난 뒤에 고점에서 트릭을 줬죠 결국 페이크를 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페이크를 주고 난 뒤에 페이크를 주고 난 뒤에 이 페이크 구간에서 들어와준 개인 투자의 물량을 지금 이 거래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물량을 받고 준비가 되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입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입니까? 그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예요 즉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이 고가였었던 17,450원을 돌파를 하고 18,000원 구간에 도전을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이 과정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고점에서 한 번 겁을 줄 때에는 물량을 많이 쏘아내주고요 진짜로 물량을 팔아먹고 주가를 끝낼 때에는 이때다 싶어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 한타임 트릭을 줄 때에는 겁을 먹었고요 고점에서는 이거는 사야지 이거는 신고가 적고 올라간다 이거 되면 시청이 최소 10조원 가야 된다 이러면서 사야 돼요 그게 대부분 고점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죠 지금 구간에서는 두산 애너빌리티가 끝날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요 이번에 네옴 시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두산 애너빌리티 수여를 받아주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업의 밸류와 가치 자체가 지금 구간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 사실 팩트가 맞아요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이 사실 맞고 저는 모멘텀 보다는 수급을 훨씬 더 긍정적이게 보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수급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나와준 투매 이후 2거래일 가까이 물량을 받아내주고 매집을 해주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고 두산 애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게 트릭인지 트릭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구분을 하고 그에 맡긴 수익을 또 낼 수 있고 꾸준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주산 애너빌리티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명확하게 트릭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빙지TV 카카오도 채널 꼭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정보 유용한 정보들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장전은 오늘의 주도주 뉴스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 장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테마만 딱 정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3번 허브리핑 시왕 정보 또한 마찬가지로 장마감 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이런 무료의 모든 정보들은 누군가는 돈을 받고 판매합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분의 그것도 봤냐면 두 종목을 사는데 6천만원을 지불했대요 그래서 제가 6천만원 6천... 6천원에 아니라 6천만원이라고 했더니 6천만원을 지불했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봤었던 그 종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더욱 낀 건 뭐냐면 시가에 매수하고 수익은 5에서 10% 자율매도를 하라고 신호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목을 주고 6천만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기다 왜 이런 걸 하셨냐고 했더니 비싼 돈을 지불하면 할수록 더 좋은 정보를 받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정보가 더 좋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식의 100%가 어디 있고 99%가 어디 있어요 확신이 가는 매매는 있어도 그냥 꾸준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사기꾼에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제발 왜 좋은 정보와 고퀄리티의 정보를 무료로 챙겨드리고 굉장히 저희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합리적이고 저희는 마진율 자체가 엄청나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는 기조 자체가 여러분들을 더 생각을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하는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갈비도 그냥 싸니까 뭐 한 저렇게 3천만원 주는데 훨씬 더 잘하겠지 근데 꼭 그런 데 가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뚜둥이 맞고 나중에 150만원 내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수익을 막 내다가 나중에는 수익을 왜 더 못 내주냐고 뭐라고 하죠 예시를 들어서 오늘 두 종목 수익 청산했는데 왜 오늘 네 종목 수익 청산 못 해줬냐고 이런 소리를 듣는 회사가 허분제TV입니다 참 사람이 신기하죠? 저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라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러니까 뭔가 종목을 볼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딘가에 가입을 해서 리딩을 받을 때에도 굉장히 조금 냉철하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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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